다정한 이웃 옛날 어느 동네에 다정한 두 이웃집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 집은 얌전이라는 계집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마당가에 큰 배나무가 있다고 해서 배나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집은 칠성이라는 산의 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큰 황소를 기른다고 해서 누렁둥이네 집이라고 불렀어요. 두 집 식구들은 먼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말다툼 한 번 하지 않고 서로서로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한 집안 식구끼리도 오래 산호라면 한두 번쯤은 태격태격하게 마련인데 어떻게 친척도 아닌 두 이웃집이 그렇게도 의족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이웃집이 의족해 살던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선들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던 가을날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밖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풀 메뚜기를 잡으며 재미나게 놀다가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칠성이는 울타리 옆에 배 두 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얼른 달려가서 양손에 한 알씩 집어들었습니다. 시누럽게 익은 먹음직스럽게 생긴 배였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스르르 돌았습니다. 칠성이는 배고픈 김에 이것저것 생각할 새 없이 한 입 뚝 베어 어석어석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랴 쩝쩝 황소를 납세우고 가을갈이 하러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토방에 앉아서 배를 먹고 있는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칠성아 너 그 배 어디서 났느냐 우리 집 마당에서 주웠어요. 우리 집 마당에서 줍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 울타리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칠성이가 가리키는 곳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 배나무 가지 하나가 쭉 뻗어 들어와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 가지에서 떨어진 배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뜸 성이 나서 커다란 손으로 칠성이의 엉덩이를 철썩 때리며 구지졌습니다. 너 언제야 철이 들겠느냐 그래 그 배가 이웃집 배나무에서 떨어진 줄을 몰랐단 말이냐 아무리 우리 집 마당에 떨어져 있다 해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못 쓴다 당장 가서 얌전히 내 아버지 보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칠성이는 얻어맞은 엉덩짝이 얼얼해서 울었습니다. 사내 녀석이 울긴 어서서 갔다 오지 못할까 아버지는 또다시 큰 소리로 구지졌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살인문으로 걸어 나갔어요. 바로 그때 울타리 곁에 서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다 듣고 있던 얌전이네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오더니 배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의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 얌전히 아버지 보고 물었어요. 여보게 이웃집 동갑이 그 귀중한 배나무는 갑자기 왜 찍나 배나무가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이웃집 외아들보다야 더 귀중하겠나 이 배나무 때문에 칠성이가 엉덩짝을 얻어맞은 게 분해서 그러네 그러니 아예 없애 치우면 될 게 아닌가 허허 참 사람도 내가 잘못했네 아무렴 그러면 그렇겠지 얌전이네 아버지는 배나무에 올라가 신노력해 익은 배를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땄습니다. 그라고는 똑같이 나누어 한 몫을 울타리 너머로 넘겨보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 칠성이는 자기 아버지가 얌전히 아버지 보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그 이유를 딱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날 칠성이는 제 앞에 저절로 굴러온 물건이 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남의 물건일 때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똑똑히 알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두 이웃집 사이가 이러했으니 다정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어느 날은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농김을 메고 나서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오던 얌전이네 아버지는 텃밭머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웬일인지 딸애가 콩포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홀짝홀짝 울고 있었습니다. 얌전아 너 왜 우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얌전이는 흐느끼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해야 할지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었느냐? 얘 집을 잘못 봐서 꾸중 들을 짓을 했으면 꾸중을 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 얌전이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된 영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얌전이가 집을 비워둔 채 밖에 나가 노는 사이에 이웃집 황소가 지나가다가 텃밭에 콩을 대여서 포기나 뜯어 먹었다는 것이었어요. 얌전이네 아버지는 콩도 콩이거니와 딸이 제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지요. 얘야 여기 좀 앉아라. 너 언제부터 어머니의 말을 귀뚱으로 들었느냐? 다시 한번 그랬단 봐라. 집에서 쫓아내고 말테다. 얌전이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씻었습니다. 불쩍거리긴 어서 뚝 그쳐 이웃집에서 듣겠다. 그날 밤 얌전이네 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에게 이웃집 황소가 텃밭에 콩을 뜯어 먹었다는 소리를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서 벌어진 일을 칠성의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어요. 그 이튿날 꼭두 새벽에 일어난 칠성의 아버지는 자기 집 황소를 사정없이 때리고 나서 살인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얌전이 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앞을 막아서며 물었어요. 여보게 동갑이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애지중지 기르던 손은 왜 때리나? 글쎄 생각 좀 해보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이웃집 텃밭에 뛰어드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놈의 황소 때문에 우리 얌전이가 꾸중드는 걸 생각하면 분해서 못 견디겠단 말일세. 그래서 당장 푸즉간에 팔아치우려는 거야. 원 사람도 그래 제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은 우리 얌전이 잘못이 더 크지 황소 잘못이 더 크겠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자네 마음이 그러니 말 못하는 황소도 이제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할 걸세. 얌전이 내 아버지가 몇 번이나 말리고 나서야 칠성의 아버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두 이웃집은 더욱 더 다정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 후 소식을 들으니 두 집에서는 아들딸들을 잘 키워 서로 사위와 며느리로 삼고 더욱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인지는 딱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자기 부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자식들도 사이좋게 지냈을 건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범위니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처녀 옛날 어떤 마을에 금란이라고 부르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금란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사방에서 총각들이 중맥군들을 보내왔어요. 어찌나 많이 보내왔는지 문 돌적위에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콧대가 잔뜩 높아진 금란이는 웬만한 총각은 한눈으로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그날도 금란이는 연못가에 나와 앉아 맑은 모래에 비친 아름다운 제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쭐거렸습니다. 어디가나 처녀들이 많지만 나만큼 고운 처녀는 없을 거야. 누가 나를 데려갈까? 이제 두고 보지 세상에서 가장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이 데려갈 거야. 금란이는 손에 끼고 있던 보석반지를 뺐다 꼈다 하면서 제풀에 흥이 나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보석반지를 놓쳐버렸어요. 보석반지는 띡띡우르르 굴러 깊고 깊은 연못 속에 퐁당 빠졌습니다. 금란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헤엄 잘 치는 개구리 한 마리가 물속에서 빡금이 머리를 내밀더니 신바람이 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흐느껴 울던 금란이는 개구리가 혹시 자기를 도와줄지 몰라 이렇게 말해보았어요. 개구리야 남은 속상해 죽겠는데 넌 뭐가 좋아서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렴. 그러자 뜻밖에도 개구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 말할 게 있으면 어서 하렴구나. 금란이는 좋아하며 연못에 빠뜨린 보석반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구리는 금란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물었어요. 보석반지 그거야 제껏 찾아줄 수 있지. 내가 그걸 찾아오면 넌 나한테 무얼 줄래? 금란이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다주지 밥이랑 떡이랑 금란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개구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난 그런 건 바라지 않아. 그럼 무얼 줄까? 고운 옷을 줄까? 내가 옷을 내서 무엇하니? 그럼 무얼 줄까?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보석반지만 찾아주렴. 개구리는 도 눈을 끈뻑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해줄 수 없겠니? 밥 먹을 때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잠 잘 때도 한 방에서 같이 자게 해줘. 그럼 네 부탁을 들어줄게. 금란이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흥 별 싱거운 소리를 다 하네. 저놈을 감쪽같이 속여 넘겨야겠다. 그래서 금란이는 개구리 덜어 네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어서 빨리 보석반지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따지듯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지? 어, 꼭 약속하지? 글쎄 약속한다니까. 만일 약속을 어기면 날 죽여도 좋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 깊고 깊은 연못 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간 개구리는 한참 만에 보석반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금란이는 보석반지를 받아들자마자 팩 돌아섰어요. 흥, 제까진 놈이 따라오지도 못할걸. 개구리는 같이 가자고 자꾸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금란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막 달려왔지요. 금란이는 대문을 걸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이럭저럭 퍽 오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금란이는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어 져갈 때였어요. 누군가 금란이는 집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누가 왔나보다 어서 나가보아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금란이는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뜻밖에도 낯익은 개구리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앉아있었어요. 아마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온 모양입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금란이는 얼른 대문을 닫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이상해서 방 한 고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금란이는 머뭇거리다가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개구리라고 해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이란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법이니라 그렇게 못하겠으면 아예 약속을 하지 않든가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 데리고 들어오너라. 금란이는 싫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개구리는 금란이의 뒤를 따라 껑충껑충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날이 어슬어슬해지자 개구리는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어서 빨리 저녁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금란이는 그럴수록 개구리가 더욱 징그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은 척 만척하고 앉아있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딸을 보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약속대로 해라. 금란이가 부엌으로 나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자 개구리는 상 곁으로 껑충 나앉았습니다. 그러나 상이 너무 높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는 금란이 보고 자기를 상 위에 올려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밉게 고는 개구리가 보기 싫어 금란이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상 위에 떡 올라앉은 개구리는 큰 입을 떡 벌리고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집어 삼켰습니다. 초저녁잠이 많은 아버지는 저녁 숟가락을 놓기가 바쁘게 건넌방으로 갔습니다. 고요한 밤은 소리 없이 깊어 갔어요. 금란이 곁에 앉아서 두 눈을 끔뻑거리던 개구리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야지 밤도 퍽 깊었는데 난 졸려 죽겠다. 어서 네 방으로 가자. 금란이는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밥을 얻어먹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난 사실 너와 거짓 약속을 했어. 내 쫓기 전에 어서 네 갈대로 가기나 해. 뭐?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난 여태 한 번 다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 실컨 좋컨 그대로 했단 말이야. 죽어도 난 약속한 대로 해야겠어. 개구리는 두 눈을 뚝 부릅뜨고 금란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겁이 난 금란이는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꼭꼭 닫아건 뒤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누웠습니다. 개구리는 금란이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졸랐지요. 그러나 금란이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자 개구리는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왔습니다. 개구리는 금란이의 머리맡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었어요. 자정이 지나 첫 달기 꽃끼오 하고 울때였습니다. 갑자기 개구리가 지금까지 쓰던 말투와는 다른 점잖은 어른의 말투로 금란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어여쁜 저 나를 좀 보시오. 금란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불길 사이로 빠끔히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나를 좀 보시오. 금란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불길 사이로 빠끔히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머리맡에는 징그러운 개구리가 아니라 자기가 꿈속에서 늘 그려보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이 점잖게 앉아있었습니다. 젊은 총각은 금란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말하면 신선들이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총각이오 아름다운 그대를 내 아내로 삼고 이 땅에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려왔소. 그러나 지내보니 그대는 인물은 고와도 마음씨가 밉더군.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처녀를 어디에 쓰겠소? 차라리 그대보다 인물은 좀 못해도 한 번 다진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처녀가 더 낫지. 그래서 난 그런 처녀를 찾아가오. 젊은 총각은 금란이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금란이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부랴부랴 뒤쫓아가며 잘못했다고 빌었지요. 그러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은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대문 밖으로 썩 나가더니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황소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들은 바보 가운데서도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어떤 바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제정신을 잃고 남의 말만 귀가 벌쭉해서 듣는 바보라고 하네요. 옛날에 어떤 바보 아이가 친척집에 나들이를 갔다가 황소 한 마리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보 아이는 소고삐를 쥐고 장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장사꾼이 비루 먹은 말을 타고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 보고 말했어요. 얘야 그 황소를 내 말과 바꾸지 않겠니? 그까지 끌고 다니는 황소를 가져서 뭘 하겠느냐? 나처럼 이렇게 척 타고 다녀야지. 듣고 보니 그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황소를 주고 말을 가졌습니다. 말을 탄 바보 아이는 거들먹거리며 달려갔지요. 얼마쯤 달려가니 이번에는 당나귀를 탄 장사꾼이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를 보고 말했어요. 얘야 니 말을 내 당나귀와 바꾸지 않겠니? 그 말은 비루 먹은 말이어서 얼마 살지 못할게다. 그러나 이 당나귀는 아직 젊은 놈이어서 잘만 돌봐주면 오래오래 살게다. 어떠냐?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말을 주고 당나귀를 가졌어요. 당나귀를 탄 바보 아이는 끄닥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달려가니? 이번에는 염소고삐를 쥔 장사꾼이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 보고 말했어요. 당나귀를 내 염소와 바꾸지 않겠니? 당나귀를 돌봐주자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단다.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쏘어주고 게다가 자주 온몸을 씻어주어야 하지. 그러고도 얻어먹을 건 쥐뿔도 없지. 그러나 이 염소는 품 안 들이고 손쉽게 기를 수 있단다. 아침에 풀밭에 매두었다가 저녁에 데려오면 그만이거든. 그러고도 날마다 달디단 젖을 배불리 짜먹을 수 있단 말이야. 바꿀래?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당나귀를 주고 염소를 가졌지요. 염소고삐를 달걀 꼬러미를 든 장사꾼이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바보 아이 보고 말했어요. 얘야 그 염소를 이 달걀 다섯 달과 바꾸지 않겠니? 믿기진 해도 다섯 달을 덧붙여서 한 꼬러미 다 주지. 어떤 사람들은 염소를 손쉽게 기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란다.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풀밭이 일년 내내 있다더냐? 눈보라 치는 동지 석달에는 데다가 염소란 놈은 추비를 잘 타는 짐승이어서 까딱하면 얼어 죽기 쉽단다. 그러나 이 달걀은 앉은 자리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지. 씨암타게 안겨 알을 까면 열 마리의 병아리가 나오지. 그 열 마리의 병아리가 자라서 또 알을 낳고 그 알을 까면 또 병아리가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염소를 주고 달걀 한 꾸러미를 가졌어요. 달걀 꾸러미를 아는 바보 아이는 달걀이 깨질까 봐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니 이번에는 보참을 진 장사꾼이 마주 왔습니다. 장사꾼은 아이를 보고 말했어요. 얘야 그 달걀을 이 반으로 바꾸지 않겠니? 넌 마치 무슨 큰 보물을 가지고 가기나 하듯 달걀을 조심스레 안고 가는 구나. 그렇게 가서야 언제 집에 가겠니? 넌 알을 까서 큰 부자가 될 꿈을 꾸나 본데 참 어리석기도 하지. 알을 까기도 쉽지 않거니와 병아리는 먹지 않고 큰다더냐? 그 많은 모위를 어디서 구해다 주겠느냐? 그러나 그러나 이 바늘로 말하면 깨질 근심도 없고 모이줄 걱정도 없지.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너희 어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고두고 쓸게다.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아이는 얼른 달걀 한 꼬러미를 주고 바늘 한 개를 가졌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다 보니 개울 건너편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바보 아이는 너무 좋아 개울을 껑충 건너 뛰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보 아이는 허리를 굽히고 개울 창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작은 바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사이엔가 뉘엿뉘엿 해가지고 어스러슬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보 아이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자기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 바보 해도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을까요? 복이 들어오게 하는 일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죽는 날까지 좋은 일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 많던 재산은 매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남을 도와줄 재산도 없으니 이 세상 끝까지 한번 가보자.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넘어 한참을 가다보니 날이 어두워졌는데 오막살이가 한 채 보였습니다.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래야지. 부자는 성큼성큼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손님을 재울 수가 없다오. 부자는 부탁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할머니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부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으려오. 할머니가 준 것은 나물 한 덩어리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부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나물을 맛있게 먹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자가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자 할머니가 나물 두 덩어리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한 덩어리는 지금 먹고 또 한 덩어리는 배고플 때 드시오. 부자는 나물 한 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먹고 한 덩어리는 품에 넣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부자는 나물 한 덩어리를 마저 먹었습니다. 나물을 다 먹고 나자 갑자기 백리나 떨어진 먼 산에서 신선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자가 그 산으로 가보니 달걸만한 것이 누런 빛을 내며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이게 뭘까? 부자가 그것을 주워들고 이리저리 살피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천년묵은 산삼나물 세 덩어리를 먹은 사람의 눈에만 뛰는 물건인데 잘 간수하고 있다가 나라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갖다 바쳐라. 부자가 주위를 둘러보았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군. 부자는 그것을 들고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나라에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란빛이 나는 달걀같이 생긴 물건을 가진 사람은 어서 그 물건을 나라에 바쳐라. 부자는 그 물건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나라에서는 부자에게 금은 부하를 한 달구지나 상으로 주었어요. 결국 이 부자는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수명이 늘어난 부자 옛날에 정만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만인은 나이가 19살밖에 안되었지만 큰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관상쟁이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점은 봐서 뭐합니까? 관상쟁이의 말에도 정만인은 어서 봐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관상쟁이가 점을 봤는데 정깨가 매우 나쁘게 나왔어요. 정만인은 3년만 있으면 죽을 상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관상쟁이는 차마 3년 뒤에 죽을 것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좋다고만 하고 갔습니다. 참 싱거운 관상쟁일세 좋으면 뭐가 좋은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무조건 좋다고만 하면 나도 관상을 볼 수 있겠군. 정만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관상쟁이를 불렀습니다. 다른 관상쟁이가 관상을 보아도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3년 안에 죽을 상이었지요. 이번 관상쟁이는 부자의 점괴를 솔직히 말해주었어요. 이런 말을 하기는 죄송하지만 당신은 21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을 것이오. 정만인이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사는 방법도 알 수 있을 테니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 구려. 부자의 말에 관상쟁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니 내 얘기 하리다. 여기서부터 길을 가다가 쉴때쯤이 되는 거리에 주막을 하나 지으시오. 그곳을 지나가는 길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말고 먹여주고 재워주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기를 3년 동안 하면 혹 죽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오. 관상쟁이의 말을 들은 정만인은 관상쟁이가 시키는 대로 주막을 짓고 가난한 길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되어 갈 때였어요. 정만인이 사는 고을의 원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서 도통 돈을 모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 원님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원님은 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만인은 선뜻 큰 돈을 내놓아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이었어요. 원님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꿈속에서 간 곳은 저승 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원님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우리 명부가 너무 낡아서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다. 이 명부를 깨끗하게 다시 쓰도록 하라. 염라대왕은 원님에게 두꺼운 책을 하나 주었는데 그 책이 바로 저승에 올 사람들의 명부 였습니다. 원님은 열심히 명부를 벗겨 적었어요. 한참 적다 보니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정만인의 이름이었지요. 정만인의 이름 옆에는 스물한 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음 자손은 없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물한 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이면 바로 내일 이었어요. 원님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너무 일찍 죽게 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님이 잠시 적는 것을 멈추고 있으니까 염라대왕이 재촉했습니다. 왜 빨리 적지 않느냐. 원님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인데 너무 일찍 죽게 되어 도저히 적을 수가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네 마음대로 적어라. 원님은 정만인의 이름 옆에 이른 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음 아들 삼형제와 딸 형제를 둠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고 나서 원님은 잠을 깼어요.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다. 원님은 정만인에게 꿈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했지만 원님 체면에 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쑥스러워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심부름하는 사람이 원님에게 왔습니다. 정보자가 원님을 모셔오랍니다. 잔치를 하신다구요. 원님은 정만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정만인이 스물한 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관상쟁이도 정만인의 집에 왔습니다. 어허 내가 오늘 죽을 날인데 3년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정만인은 원님과 관상쟁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상쟁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님도 껄껄 웃었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어젯밤에 저승에 가서 명부를 고쳐놓았소. 정보자는 저승 명부에 오늘 죽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가서 이른 살이 되는 대보름날 죽는 것으로 바꿔놓았소이다. 또 장가를 못 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들 삼 형제와 딸 형제를 두도록 해놓았소. 원님의 말에 관상쟁이가 다시 정만인의 관상을 보았더니 정말로 원님의 말대로 관상이 바뀌어 있더랍니다. 과연 정보자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이른 살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춤을 추는 지팡이 옛날에 남편을 일찍 여인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역시 과부인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 과부는 퍽 부지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도 정성을 다해 모셨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 스님이 한 분 와서 서 있었습니다. 과부는 스님에게 곡식을 한 바가지 퍼주었어요. 스님은 웬일인지 곡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적어서 안 받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주었지요. 하지만 스님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님 곡식이 싫으시면 무엇을 드릴까요? 스님은 여전히 한마디도 말없이 서있기만 하였습니다. 과부는 다시 들어가서 옷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스님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스님께 드릴만한 것이 없답니다. 과부가 그렇게 말하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과부에게 건네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니 스님 과부가 스님을 불렀지만 스님은 어느새 저만치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한 스님도 다 계시네. 과부는 지팡이를 마루 한켠에 세워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물레를 돌리다 흥이 나서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이 길쌈은 누구 주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랬더니 마루에 세워놓았던 지팡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시어머니는 놀라서 한동안 입을 벌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노래를 해보았습니다. 이 길쌈은 누구를 주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지팡이는 이번에도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서 고을의 원님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 내가 한번 해보자 원님도 물레를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길쌈은 누구를 주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모두들 지팡이의 장단을 기다렸지만 지팡이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젊은 과부가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했더니 또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 지팡이는 시어머니와 젊은 과부의 노래만 들으면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신기한 지팡이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이 신기한 지팡이 소문은 차츰 널리 퍼져서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춤을 추는 신기한 지팡이가 있다니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가마를 보내어 그들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임금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과부와 시어머니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들은 가마를 타고 대궐로 향해 갔지요. 자 어서 그 지팡이가 춤을 추게 해보아라. 임금님은 신기한 지팡이의 춤을 빨리 보고 싶어 재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습니다. 젊은 과부도 물레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도 지팡이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본 임금님은 신기해서 벌린잎을 담을 줄을 몰랐습니다. 어디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보아라. 임금님은 신의 말을 신하 한 사람이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참 신기하구나. 이때 왕자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불기며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는 벙어리인데다가 손바닥이 펴지지 않는 조막 손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보고 싶어서 물레 앞에 앉기는 했지만 말도 할 줄 모르고 손으로 물레도 돌릴 줄 모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까워 한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왕자가 입술만 움직여 뭐라고 웅얼거리자 지팡이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는 춤을 추면서 말했어요.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놀랍게도 벙어리 왕자는 입이 열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지팡이는 계속 춤을 추면서 말했습니다. 물레를 돌려라 그랬더니 왕자의 조막 손이 펴지면서 힘차게 물레를 돌리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은 아들이 말을 하고 게다가 조막 손까지 펴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지팡이한테 큰 절을 했습니다. 지팡이는 얼른 젊은 과부와 시어머니 등 뒤로 갔어요. 임금님은 결국 두 사람에게 절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젊은 과부와 시어머니는 임금님이 절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같이 일어나 맞절을 했습니다. 그때 왕자도 조용히 걸어와 두 사람에게 절을 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말도 하게 되고 조막 손도 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은 이 대골에서 저와 함께 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신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임금님도 그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도 당연히 실을 까닭이 없었지요. 그 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젊은 과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대궐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왕자는 뒷날 임금님이 되어서도 두 사람을 잘 모셨다고 합니다. 저승에 다녀온 남편 무당과 양반이 위아래 논을 벌고 있었습니다. 번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하필 양반논이 위에 있어 농사철만 되면 무당 남편 곧 무모는 자기 논에 물 대는 일이 큰일 이었어요. 양반 못된 것 장에 가서 호령 한다더니 이 양반은 입춘날 집안의 행복을 비는 입춘대길 따위 그런 글 하나도 써붙이지 못하는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런 주제에 상놈들 닭다리는 이골이 났어요. 상민들이 지나가다가 인사가 조금만 시원찮아도 당장 묶어다가 복날 개패드십 했습니다. 더구나 무당이라면 상놈 가운데서도 맨 밑바닥 상놈이기 때문에 무부는 멀리서 양반 기침 소리만 나도 사지가 오그라들 지경 이었습니다. 날이 몹시 가물었습니다. 양반은 제 논에는 물을 가득가득 실어놓고 바로 아래 무당놈에는 물 한 방울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부는 산만 들고 배고픈 까마귀 어물쩍 돌듯 논뚝 보뚝만 싸대고 다녔지요. 그렇지만 물고가 양반논에 물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써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비가 올 조짐은 커녕 햇볕만 돌멩이가 깨지게 퍼붓고 있었어요. 무부노는 바짝 말라 쩍쩍 벌어진 논바닥 사이로 손바닥이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무부 가슴도 논바닥처럼 금이 가는 것 같았지요. 삽을 들고 논뚝을 싸대고 다니던 무부는 양반논과 자기 논 사이 논뚜렁을 지나가다가 힘없이 멈추었습니다. 물이 치렁치렁한 양반논에는 벼들이 춤을 추는데 자기 논에는 벼 잎이 숯볼에 명태껍질 꼬이듯 빌빌 꼬이고 있었어요. 무부는 동네 쪽을 한번 보고 나서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농사 망치고 굶어주거나 양반놈한테 맞아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지. 무부는 생 논뚝에다 삽을 대고 논뚝을 툭 갈라버렸습니다. 물이 쿨쿨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지요. 쩍쩍 벌어진 논바닥 사이로 쑥쑥 빨려들어갔습니다. 무부는 동네 쪽으로 눈을 희번덕 거렸어요. 물꼬도 아니고 생 논뚝을 갈라버렸으니 양반이 오면 자기 모가지도 이 논뚝 꼬리 될 판이었거든요. 물이 쩍쩍 벌어진 논바닥 사이로 저렇게 깊이 빨려들어가 버리면 어지간히 흘러내려가도 흔적도 없겠습니다. 저렇게 한참 놔뒀다가 옆넷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됐다. 담배 두어대에 참만 더 흘려보내면 이 논배미 하나는 살려낼 것 같다. 무부는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빈산만 들고 정신없이 싸대느라 피곤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잠을 깼습니다. 이게 뭐야? 잠이 깬 무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 논에는 물이 치렁치렁하고 양반 논에는 올챙이들이 논바닥에 배떼기를 허옇게 뒤집고 핥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쓰벅이던 부부는 위아래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무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넉넉한 꼴로 앉아있다가 한참 만에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상판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달 것이 없소. 무부는 아내한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그 작자 성질에 죽은 제 어미 아비가 살아나서 말린데도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그 작자 몽둥이에 험하게 맞아 죽느니 죽기나 편하게 죽게 내 손으로 목을 매겠소. 무부는 처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목매 새끼를 들고 있었어요. 아무런들 논에서 물 좀 빼왔다고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그 작자 성과를 몰라서 하는 말이오. 이러지 마십시오. 달걀도 그르다가 서는 뭐가 있습니다. 살아날 방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무당은 올가미를 붙잡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가미를 붙잡고 나대던 무당이 대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방법이라니 지옥에서 살아날 방법이라면 몰라도 그 작자 성과를 내가 어떻게 무사하겠소. 무당이 귓속말로 한참을 속삭였습니다. 그적적어 쉽게 속을까요? 딱딱 우리 부작도 귀신 쫓는 수가 있습니다. 염려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무부는 멍청하게 아내를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당신이 목매달아 죽었다고 내가 엉엉 울겠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처럼 호디부를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누워계십시오. 알았소. 뒷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무부는 하도 다급한 판이라 아내가 시킨 대로 호디부를 뒤집어쓰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눕자마자 무당은 두 다리를 뻗고 대성통곡을 했지요. 여보시오 논에서 물을 좀 빼운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죄라고 목을 매달아 죽는단 말이오. 무당은 푸닥거리할 때 사설 늘어놓는 솜씨로 집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습니다. 느닷없는 통곡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양반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달려왔습니다. 이놈아 논에서 물을 빼가도 유분수지 그래 생 논뚝을 자르고 물을 빼가? 양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통곡 소리에 주춤했지요. 동네 사람들한테 웬일이냐고 하자 무당이 울며 하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잘 죽었다 잘 죽었어. 내 눈에서 물을 빼가고 살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안 죽었으면 내가 죽였을 텐데 내 수고를 덜어주었구나. 양반은 한참 악담을 퍼부어놓고 큰 기침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무당은 삼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며 제대로 장례 준비를 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이었어요. 상두꾼들이 관을 내오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당도 엉엉 울며 따라 들어갔지요. 상두꾼들이 관을 들려는 순간입니다. 멀쩡한 관이 쿵쿵 울렸어요. 관 속에서 송장이 발로 관 뚜껑을 차는 것 같습니다. 깡 소리와 함께 관 뚜껑이 열리며 무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 잤다. 무부가 기지개를 쭉 켜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귀신이다. 상두꾼들은 고함을 지르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맨 앞에 나가던 사람이 문질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뒤따르던 상두꾼들도 그 위에 줄줄이 덮쳤습니다. 귀신이 금방 덜미라도 붙잡을 것 같은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모두 강아지처럼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살아났구려. 방에서는 무당이 남편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괴롭게 울던 무당이 달려나와 마루 밑에다 소리를 질렀지요. 정신들 차리시오. 우리 남편이 귀신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살아서 깨어났습니다. 무당이 설레발을 치자 상두꾼들은 눈알을 뒤룩거리며 한 사람씩 기어 나왔습니다. 무부는 상두꾼들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렇지만 상두꾼들은 아직도 긴감인가 하여 겁먹은 눈으로 무부를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뭣 모르고 저승에 갔다가 염라대왕님께서 혼줄을 내는 바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상두꾼들은 벼락소리에 깨어난 장꾸러기들처럼 겁먹은 눈으로 무분만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상여 나가는 구경을 하려고 마당에 가득 모인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라대왕께서 너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 발로 왔다고 했더니 벌컥 화를 내시면서 논에서 물 좀 빼낸 것은 저승에 올만한 일이 못된다고 어서 돌아가라고 호통을 지셨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 호통까지 지시더란 말씀이오. 그래서 기왕 저승에 간 김에 저승 구경도 고루고루하고 만날 사람도 다 만나고 왔소. 만날 사람을 만나다니 누구누구를 만났단 말이오. 우리 양친 부모님에다 5년 전에 돌아가신 형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쪽 선단님 부모님과 선단님 만화님까지 다 만나고 왔소. 얼른 가서 선단님부터 모시고 오시오. 선단님 부모님께서 선단님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소. 선단님 부모님께서 선단님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오. 양반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들던 사람이 양반을 숫제 제 집으로 불러오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무당이 쪼르르 달려나갔지요. 저승에서 자기 식구들을 만나고 왔다는 말에 양반은 깜짝 놀라 무당을 따라왔습니다. 죽었던 놈이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냐. 양반이 놀란 얼굴로 마당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께서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고 하십디다. 그래서 양반날이 논에서 물 빼온 죄로 제 발로 이렇게 왔노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아니라 양반 하랍이 논이더라도 논에서 물 좀 빼온 일로는 저승에 올 일이 못된다며 호통을 지셨습니다. 어흠 양반은 상판이 일그러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가면 선단님께서 대번에 몽둥이로 패죽일 거라며 기왕 이렇게 온 김에 이대로 받아달라고 버텼지요. 그랬더니 만약 그 일로 너한테 손끝 하나만 돼도 당장 그 양반놈을 묶어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승사자를 둘이나 달려주시며 어서 가라고 호령이 벼락 같았지요. 그 저승사자들이 지금 살인문 밖에서 얼씽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양반은 대번에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함께 오면서 선단님 귀는 얼마나 크고 눈하고 코는 어떻게 생겼으며 선단님이 도망치면 어디로 도망칠 것 같으냐고 그런 걸 꼬치꼬치 물어서 적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숨을 때까지 물었단 말이냐. 그래 어디로 숨을 거라고 했느냐. 선단님 때 외양간 위에 있는 더그메라고 했지요. 선단님이 어렸을 때 선단님 아버님한테 쫓겨다니다가 그리 숨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놈아 어쩌자고 그런 것까지 가르쳐준단 말이냐. 양반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지곳대로 말하지 않으면 저승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죄 없으면 생사람을 잡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부는 제가 무얼 다 안다는 가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깜빡 잊었소. 저승사자들한테 사자밥 좀 내주그려 먼 길을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생들이 많았소. 진즉 푸짐하게 내놨습니다. 무당은 말이 떨어져 흙모들새라 달랑 받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저승에서 우리 식구들도 만나고 왔다더니 모두 잘들 계시더냐. 그렇습니다. 먼저 선단님 자당님부터 찾아뵙고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펑펑 우시며 나가거든 당신네들이 저승에서 지내고 계시는 형편을 선단님께 자세히 전해달라고 하십디다. 나도 그것이 궁금하다. 거기서 사시는 형편들이 어쩌시더냐. 어서 말을 해보아라. 거기서 지내시는 형편을 고지곳대로 말씀 올리기가 종. 왜 그러느냐. 고지곳대로 말씀 올리면 선단님께서 크게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부모님이 저승에서 전해달라는 말씀인데 어째서 내가 화를 낸단 말이냐. 그럼 안심하고 본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당님께서는 우리 아버님하고 부부가 되어 한 집에 살고 계시는데 금실이 좋기로 저승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우리 어머님이 내놈 아비하고 부부가 됐어. 양반은 벌어진 입을 닫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킬킬거렸지요. 모두 저리 가지 못해 누구든지 여기 얼씽거리기만 했던 바라. 모두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양반은 고함을 질러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킬킬거리며 뒷안으로 몰려가서 뒷문에다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내놈 아비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양반이 상놈하고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양반은 무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승에서는 양반과 상놈 차별이 이승보다 몇 배나 더 엄하다 하운데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면 양반과 상놈이 거꾸로 된다고 합니다. 이승에서 양반이던 사람은 저승에서는 상놈이 되고 이승에서 상놈이던 사람은 양반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은 무당이었으니 이승에서는 상놈 중에서도 바닥 상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승에서는 양반 중에서도 제일 윗자리 양반이라 선단님, 자당님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과부섬음은 과부가 알더라고 이승에서 천대받던 일도 생각하시고 한 동네에서 살던 정분도 그렇고 해서 그냥 파탈하고 혼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하님께서 우리 아버님 공대가 그렇게 극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지금 거짓부렁이를 시부렁거리고 있는 게 아니냐. 양반은 대번에 무부역사를 틀어짓고 주먹을 울렀습니다. 무부역사를 틀어짓고 주먹을 울렀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살인문에 있는 저승사자들이 들으면 큰일 납니다. 대번에 오랏줄로 선단님 목을 메서 저승으로 끌고 갈 것인데요. 뭐라? 저승사자가. 양반은 깜짝 놀라 안문을 보며 멱살을 놓았습니다. 네 이놈 거짓말만 했다 봐라. 몽둥이로 패 죽일 것이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가는 선단님께서 패 죽이기 전에 당장 저승사자들이 저를 묶어 갈 것입니다. 양반은 문쪽을 보며 숨을 시근거렸습니다. 자당님께서는 다른 것은 그대로인데 시마를 입으셔도 뒤집어 입으셨습니다. 시마를 뒤집어 입다니 저도 보기가 안 좋아서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승에서 자식을 하나 싸가지 없는 것을 낳은 죄로 그 벌을 그렇게 받고 계시다고 한숨이 땅이 꺼지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나이에 애까지 낳으셨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승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이승에서 낳은 자식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승에서? 이승에서 어떤 자식을 낳았단 말이냐? 선다님은 외아들이 아니십니까? 뭐시라? 양반은 신음소리가 숯째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뒷문에서 동네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킬킬 웃었고요. 우리 마누라는? 만화님께서는 우리 형님과 부부가 되어 사십니다. 뭐라? 그 마당 쇠하고? 양반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부드득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형님은 이승에서도 성미가 오죽이나 괴팍스러웠지요. 세 살벌은 여등까지 간다더니 마누라 두들겨 패는 버릇은 저승에 가서도 못 버린 것 같습니다. 애꾸눈의 공배팔이 마누라한테 2년 전환하며 성과를 부리는데 곁에서 보기가 위명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당님께서는 그런 성과를 모두 받아주시면서 공대가 그렇게 극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양반은 대장간에 풀무질 소리도 더운 김을 내뿜으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 옆었네 말은 그만하고 우리 아버님은 그 어르신께서도 상놈이 되어 우리 집 머슴으로 사시는데 그리고 염라대왕께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선단님더러 제발 그 가짜는 양반 떡에 작작보리고 심성을 곱게 가지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습니다. 염라대왕님께 말씀드려 선단님을 일찌감치 저승으로 데려오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승에 그대로 두면 날이면 날마다 양반 떡으로 죄만 지을 것이니 뭐라고 나를 저승으로 데려가다니 그럼 나를 죽인다 이 말이냐 양반은 이를 갈며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앞으로 심성을 곱게 가지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고 하셨지요. 양반은 낄낄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고개를 숙이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양반은 나쁜 마음을 버리고 착한 심성을 갖고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옛날 이야기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교훈과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에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이야기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 교훈을 주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골고루 읽으면 멋지게 소양을 갖춘 사람이 되겠지요? 오늘도 재미있고 좋은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